한국국토정보공사 6만원 조사 7만원이요 아 그래요? 3만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아 그래요? 둘이? 두 분이서요 1kg 중만대부터 2kg, 3kg, 3kg, 3kg 있어요 싱싱하니 좋네 이거 어디서 들어오는거에요? 러시아 장어는 어떻게? 폐는 1kg에 3만원, 부인은 3만 5천원 식하는거에요? 1,000원 하나에요? 랍떡은? 아니 안 떨어져요 2개씩 있는거에요 1,000원 1,000원 이거 보통 언제쯤 들어와요? 1,000원 다 팔리나? 어 이거 뭐야? 살이 있잖아요 알 알참 안폭 아 그래요? 이거 마신거 너무 좋지 큰애에요 새우도 그러니까 이거 새우는 어떻게 가는거에요? 2만 5천원인데 2만 3천원인데 이건 국산이에요 국산이라고? 25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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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새우 그정도 되고 새우가 맛있어요 아 그래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가 더 맛있게? 그게 얼마에요? 뭐 할거야? 그냥 쪄먹을거 쪄먹을거로 이거라더라고 무쳐먹을거로 이거라더라고 무쳐먹을거로 이거라더라고 무쳐먹을거로 이거라더라고 이건 잘잘 아니 언니 2만원 이건 살 주는거야 이건 만원짜데 그게 없어 왜그래? 이걸 한번 들어봐 쪄먹는건 뭐고 무쳐먹는건 뭐에요? 이건 살이 없어요 아 이게 물농이라는거구나 물농이가 아니고 살 자체가 없다고 얼마나 살이에요 2천원 2천원 이게 얼마에요? 2kg? 5만원 아 5만원 이달말정도 되면 새우가 이달말정도 되면 새우가 새우가 없잖아요 그건 10월말? 네네 아 그래야 되겠다 네 아 5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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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arant 와 이거 모듬으로도 파는거에요? 네 모듬으로는 어떻게 파는건가요? 모듬으로는 어떻게 파는건가요? 그래요 네 부자 그것을rist 몇 명이 먹을 수 있어요? 1kg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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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,000원씩? 그러면 고르는 건 누가 고르는 거야? 마음대로? 비싼 거 있고 싼 거 있을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알아서 고려도 상관없다고? 다음에 오면 비싼 거 알려주십시오 이거 해로 먹을 수 있는 거죠? 얼마야 이거 한 번개? 15,000원 배 보다 많지 이게? 이게 1kg가 훨씬 더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응 아따 타이거는 어떻게 파는 거야? 1kg? 랍스터하고 똑같네 그쵸? 식단이 쫄깃쫄깃하고 고소해요 매장은 엄청 고소해요 그래요? 몇 마리 나오려나? 4개 정도? 이것도 식단이 쫄깃쫄깃하고 블랙타입 전부 만화식이라고? 네 만화식이에요 어서오세요 사장님 가보증아 이거 4만 5천원 드세요 이거 4만원 그거 10만원 2마리에 2마리에? 전부 다 해드려요 네네 골라보세요 만원씩입니다 민어가 2만원이에요? 네 민어 2만원이고 나머지 모든 연어 같은 건 다 만원씩이고요 음 음 음 네 마이침처럼요 어서오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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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버지 가방을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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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파는 거예요? 오징어예요? 네 이거 9만원입니다 20마리예요 20마리? 네 10만원씩까지 퀸클클랩 클 gua 얘는 얼마껏 earth 킹크랩은 지금 7만원이예요 1kg에 7만원, 대게는 6만원, 낙타지 6만원 트레이크씨도 있어요 이건 얼마나 나갈까요? 이 정도만? 1kg에 2배 1kg에 7만원 그러면 이거 한 마리 가지면? 2명 괜찮네 짜주기도 하고 해가 끝내줘요 여기에 뭐냐면 1.2kg 꼬리 회를 들면 랍스타 2.5kg 꼬리 양보다 많아요 아 그래요? 쟤는 새우가인데 양이 저를 달축을 살이 부져나와요 그래도 저 2명이 먹을 수 있을까? 살이 많아요 그래요? 쪄서 주면 그냥 쪄주는거에요? 회를 주신다고 하면 해 뜨는 값 만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5,000원 밖에 안 남는데 5,000원만 팔아서 쪄주고 쪄주고 해저주고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만원을 받아요 1,000원 원이죠 안 먹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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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제주산 3마리에 55,000원 얘는 어떻게 가는거에요? 홍합은 3,000원 맛도 다른거에요? 문어 얘는 1kg야 얼마정? 25,000원 한 번정 얼마나 나가나요? 어휴 그게 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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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000원